인생을 바꾸는 꿀팁! 청년정책 서용설명서의 김애나입니다. 행복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영화 꽃뱃시의 행복여행에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 다같이 행복해져요. 해외 취업에도 관심이 있긴 한데 공부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해외 연습을 하고 싶은데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얘들아! 내가 대박 정보 가져왔어. 빨리 봐봐. K무부스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야. 해외 취업의 기획! 붙이지? 말자구! 한국인들의 해외 취업길을 다룬 다큐를 보고 해외 취업에 도전하게 된 이강산 친구! 물류 취업을 목표로 상하이에서 진행되는 중국 비즈니스 중간관리자 연수과정을 선택했습니다. 화동 전법대학교에서 4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받고 한 달은 취업에 매진을 하는 커리큘럼이었는데요. 틈틈이 이력소를 준비하고 채용박람회도 참가를 하면서 중국 취업에 대한 정보를 발빠르게 얻었습니다. 그렇게 유수로지스틱스 상하이법인에 합격통보를 받았고 현재 물류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월드다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청년행복! 생활독립! 청년정책 사용설명서와 함께해요.